저는 도대체 지상락원에서 25년을 살아서 그러는지 혜일조선이라고 부르고 불평불만이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예민아의 비타민 윤섭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특히 젊은 청년들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이 혜일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과 지상락원이라고 불리해오는 저 북한 땅에서 25년간 살던 설미가 정리해본 혜일조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는데요. 입국하자마자 나라에서 탈북민에게 일자리 제공은 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직업을 찾고 공부를 하고 정착을 해야 되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정착을 하려고 나왔더니 기초생활수급자로 등급이 나뉘어져서 매달 약 60만원의 기초생활수급을 6개월 동안 국가에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 6개월 안에 직업을 잡아서 월급을 받으면 기초생활급은 지원이 끊깁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서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조소득계층이라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청년취업장려금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아 네 직업이 없고 여러 번 면접을 봐서 떨어져 어떤 서류가 있으면 매달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고요. 6개월 후에 지급을 잡아서 3개월 이상 결근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닌다. 이렇게 하면 또 50만원의 상려금을 지급하더라고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회사에 일을 못 나간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취급을 해서 청년취업장려금이 있다는 걸 대한민국에 입고 가서 7년차 되는 올해에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대부분 그렇다고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회를 알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상락원은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북녘 땅인 저 북한 땅은 헬조선이 아니라 지상락원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상락원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요. 나라에서 정해진 직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간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병원 진단서가 없이 무단결근을 했을 때는 단련대 혹은 꽃바꾸라고 불리우는 감옥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작은 감옥이라고 얘기하는 아마 대한민국 분들에게 삼천교육대 같은 곳이다 하면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단련대로 이송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백수를 하던 내가 일을 하기 싫던 내가 직장에 나갔다가 오늘 사정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상급이 나를 너무 개무시했어. 이렇게 하고 회사를 안 나간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옥을 보내는 일은 절대 절대 없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직업이 없는 회사에 나가도 일을 할 수 없는 무직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취업장려금? 청년취업장려금 같은 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노동자 월급이 2,000원에서 3,000원 최근에 좀 올라서 4,000원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북한 돈 4,000원은 대한민국 원화로 500원입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500원을 주는 저기 지상라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장려금을 주는 여기 헬조선 과연 어디가 헬조선입니까? 제가 영어에 약해서 잘 모르겠는데 헬은 지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지상라곤과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한국의원이가 최저시급이 얼마다 작년보다 얼마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던데요. 7년 전에 입국한 설민은 그때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고 불러만 주면 감사하게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왜 요즘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 속에서 최저시급을 그렇게 논합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살 겁니까? 최저시급은 나라에서 정하지만 최고시급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왜 자꾸 최저시급에 그렇게 목을 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평생을 사는 것이 꿈이십니까? 최저시급이 막 올라가서 2만원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2만원 그걸로 여러분 풍족하십니까? 최저시급 2만원으로 풍족하십니까? 하루에 20만원 벌면 풍족하실까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듣건데 빌게이츠라는 사람은 지나가다 100불짜리가 떨어져도 줍지 않는다라는 썰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면 허리를 굽혀서 100불을 주는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떨어진 100불을 줍지 않는다. 이런 썰 같은 썰을 이런 자본주의적인 시간 개념에 대한 썰을 제가 들었었는데요. 왜 헬조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속 최저시급이 낮아 일자리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대한민국에 200여만 명의 해외 노동자가 들어와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 나라 베트남 태국 중국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부자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일부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한 달에 50만원치 취업장려금을 받으면서 계속 헬조선이라고 말할까요? 일자리가 정말 없는 걸까요? 해외노동자를 쓰는데 한국 국민을 안 쓸까요? 말이 안 통하는 해외노동자를 쓰는 것은 그런 험한 노동을 한국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노동자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최저시급에 근근하고 있고 최저시급이 인생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시급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달성하셔야 됩니다. 최저시급에 대해서 계속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하면 이걸 올릴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최저시급이 올라간다면 참 정말 좋겠어! 참 정말 좋겠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시간에 최고시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의 기술과 최고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떤 죄인지 생각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최고시급에 와 있을 겁니다. 저는 도대체 지상라곤에서 25년을 살아서 그러는지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불평불만이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정말 헬조선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꿈이라면 참 이들의 꿈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집에 앉아서 맨날 불평불만 내려놓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헬조선이 될 겁니다. 진짜 헬조선은 북한이거든요. 일을 해도 돈을 안 주고 국민이 아사를 합니다. 21세기에 동사를 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본인이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는 한 아사는 없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학자금 대출? 세상에 제가 25년간 지상라곤이라고 배우고 자란 저 북한에는 학자금 대출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서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설미에게는 천국과 같은 이 자유대한민국을 자꾸 헬조선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본인이 그 헬조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설미가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원대한 꿈과 희망과 퍼부를 가지고 꿈을 향해 달려가지는 않고 자꾸 헬조선이라고 우겨되는 분들께서 정말 헬조선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북한에 한번 가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헬조선은 잘못된 마인드 최저시급에 긍긍되고 최고시급은 받을 마음조차 없는 그런 꿈을 가지고조차 없는 당신들 마음속에 헬조선이 있다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와서 아직 회사에서 월급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이 7년간 정착을 하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고향이 북한인 탈북민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최저시급도 아닌 월급도 받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지금 웬만한 수익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왜 최저시급에 자꾸 긍긍되십니까? 최고로 볼 수 있는 직업과 꿈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헬조선은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뀔 때 내 인생이 살만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